유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위한 죽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한복음 11장 전체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나사로의 죽음, 중간 부분은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참으로 온성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큰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썩기 시작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문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무덤에 누워있던 나사로가 온 몸과 얼굴을 삼배로 동여맨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고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하고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그래 진실이야 하면서 그 말이 3시간에 베다니 전체와 또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 퍼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베다니에서 이 마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걸어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이야? 내가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하고서 베다니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확인한 후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로 쏠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이 예수님이 과연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토론을 열띠게 벌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인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과연 우리는 올바른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보고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보고 믿은 자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니 그랬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반응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용한 의사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도 하지 못한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부활은요 기독교인들만 믿는 기독교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베다니에 가면 저희가 내년이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겠지만 베다니에 가면 나사로가 누워있던 이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무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에 가면 지금은 베다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베다니의 이름은 엘 아자리에라는 뜻이라고 불려지는데 엘 아자리에라는 것은 나사로의 동네 나사로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그 동네의 가장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베다니는 나사로의 동네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불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나사로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는데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에서 숭배하는 어느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살리러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친히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보고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고 믿지 않은 자들 요한복음 11장 4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그들 중에는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닫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고도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렸던 것이죠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옳은 말을 했나 틀린 말을 했나 아니면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가 아니면 잘못된 사람인가를 보지 않고 이 사람이 누구 편인가를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편이다 하면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편이 아니다 하면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사람을 바라다 보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 종교적 권세를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무조건 지금 당대에 권세를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밑에 있어야 내가 편안하겠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이 예수를 나도 싫어한다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이미 부정적인 생각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빈정거리면서 고자질을 했겠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몰상식을 한 행동을 한 사람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한 안타까운 경험을 하셨다면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상처 준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불신앙을 덮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그 상처를 회복하고 예수님께 나와 다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로부터 구원의 선물까지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예수님께 다시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 부정적인 생각 이 모든 부정적인 이 선입견 그 다음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세주인 예수님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듣고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공회를 모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이 공회를 모였다 그랬습니다 공회로 모였다 이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하는데요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 72명으로 구성된 유대교 종교 재판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으로 일했거든요 그래서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 원래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세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신앙의 전통을 귀하게 여겼고 사두개인들은 전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도 이 바리세인들은 로마를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사두개인들은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에 로마에 빌붙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원하는 정치적인 욕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 같은 마치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마음이 합해져서 통일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그들의 공동의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봉 11장 48절에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두 번째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까 봐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그랬습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들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그들이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백성들의 추앙과 모든 존경을 받아야 자기네 입지가 경고해질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면 우리는 개밥의 도토리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자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까 봐 그랬는데요 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정치를 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폭동이 일어나면 가차없이 무자비한 무력 행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을 모아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어서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군이 와서 우리를 다 말살 시키면 어떻게 되나 이러한 걱정을 나라를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연막 작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폭력주의자가 아니고 평화주의자이셨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병이여 이적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사무려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피신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세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이 세상의 쾌락과 영광과 명예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적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 삶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내가 주일날 하루만 내 자유인데 내가 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날은 내가 즐기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간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욕하고 싶은 것, 행동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내 주먹을 믿고 살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 순종을 하며 살아야 되니까 답답하다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내가 이루고 싶은 말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바빠서 교회 못 나가 나는 나중에 시간 생기면 교회 나간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 보면 12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자제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우스갯소리를 하나를 들었는데요 옛날 한국에서 70년대에 이발소를 가면 그때는 이발사가 머리도 깎아지고 면도까지 해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근데 이 어느 시골마을의 한 이발사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에 대한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보금을 전하기 원하는 그러한 열심이 생겼는데 그 마을에 유지가 되는 어느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 내가 평소에 자수성가에서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보금을 전하고 싶다라는 불붙는 열정이 마음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금을 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다가 이만 할까 저만 할다가 생각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면도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의자를 뒤로 잡히고 그 다음에 크림을 비누에 이렇게 얼굴에 발라드린 후에 뜨거운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그 다음에 혁대 가죽에다가 면도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싹싹싹싹 하면서 면도칼을 갈면서 아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더라 하면서 말을 시작을 했는데 사장님 이제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싹싹싹 면도칼을 갈면서 하니까 이 사장님이 펄쩍 일어나가지고 그 발로 그냥 집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 이발사의 인품을 생각하면 나를 죽일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래서 살그머니 이발사로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왜 나를 죽이려고 했어? 물어봤더니 이발사가 아유 죄송합니다 형수해 주세요 제가 그게 아니고 제가 왜 선생님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제가 평소에 선생님을 존경을 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 세상 재물과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선생님 나이도 지긋하시는데 빨리 예수 믿고 천낭을 준비하시도록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을 한 건데 시기를 잘못 골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장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앞만 보고 이 세상에 보이는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는데 나의 사후의 세계까지 염려해 주는 당신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괴락과 명예와 성공을 보고 달려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붙잡고도 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좀 뒤에서 쉬고 계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궁궐같은 집을 장만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갈 집을 장만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한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보자고 아둥바둥 대고 내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멀리하다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불행을 겪지 마시고 영원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은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자라는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49절로 50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메시아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대제사장이 오히려 온 민족을 위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가야바의 삶을 보면요 그 말대로 실천하며 살았어요 마태복음 뒤에 보면 이 감남산에서 하석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불법 재판을 한 사람도 가야바인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앙숙이었던 로마 청독에게 예수님을 죽여주세요 라고 한 것도 가야바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것만 해도 부족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 사로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한 것도 가야바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스테반 집사를 체포해서 돌로 때려 죽인 그 일을 주관한 자도 바로 가야바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야바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서를 놓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승리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그 악에 바친 가야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로 53절에 보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여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이시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 민족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가야바의 말은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 돌아가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가야바 자신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한 말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말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음을 공포했을 때 사탄 마귀는 좋아서 뛰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야바나 사탄이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이야마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였을 때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돕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물로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구약에서는 용키퍼라는 속죄일이 다가오면 그 제사를 지나기 전에 뭐가 꼭 있느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이라 라고 선포하게 됐어요 그 후에 그 양이 재단에서 제물로 받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라는 재단 위에 돌아가시기 위해 왔습니다 이제는 바로 일주일을 앞둔 그 시기였어요 예수님이 제물로 받쳐지기 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제사장의 선언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가야반은 내가 예수님 미우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자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속죄로 속죄물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대제사장의 선언으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아니면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사 마귀의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필요하시면 가론 유다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쓰고 버림받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비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즐길 게 많으니까 지금은 좀 뒤에 앉아 있으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지금 이 순간 내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겠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만 받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지금 새벽 예배 때마다 예레미야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곧 멸망당할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왕 나의 종 누부간네사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얘기하십니다 누부간네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왜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연단하시는 도구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마 누부간네사는 자기가 잘나서 온 세계를 재패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해도 지금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어긋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지막 심판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께 엎드려 경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가야바가 베드로와 요한을 또 잡아 넣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땠냐? 언젠가 하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준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을 때 금가운 나오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예했을 때 그가 걸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걸 보고 가야바가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떠한 믿음의 선언을 담대하게 했는지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노라 건축자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짓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 나의 왕국을 짓고 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나에게 걸리적거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원하던 이 산헤드린 공예원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 만민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왕국의 모퉁이 돌로 예수님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왕국을 짓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야! 내 왕국 봐라! 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어 이제 심판날이 올 때 하나님이 불로서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불의 심판을 이길 집은 하나님의 왕국밖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명예와 나의 성범과 나의 쾌락을 위해 지은 집들은 모두 다 싸그리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지 못했다면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창피한 구원 아니면 믿음조차 갖지 못했다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집을 지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다 없어질 이 세상의 나의 왕국을 지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하나님의 왕국을 짓는 이 일에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을 보고 반응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기적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 있지만 내 눈으로는 보지 못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 뭘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몇 날 며칠이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곧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나의 왕국을 위해 허성세월했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돌아올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달려나갔던 사람들은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여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